안녕하세요 제니와 제니아범입니다. 오늘은 제니앞에서 햄버거를 먹어봤습니다. 지난번에 제니앞에서 라면을 먹으니까 왠지 더 맛있더라구요. 라면 영상은 위의 영상 카드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제니아범의 주먹과 입이 크긴 하지만 한국 맥도날드는 정말 너무하네요. 제니아범의 주먹보다 버거는 작고 한입에 먹을 수 있다니 참... 아무튼 제니를 놀리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. 영상 즐겁게 시청하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제니아범의 주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니아범의 주먹도 이상드립니다. 제니아범의 주먹은 길을 받아들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니아범의 주먹은 길을 이용해서 제니아범의 주먹은 길을 타고 제니아범의 주먹은 길을 받아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영상 재미있으셨나요? 재미있으셨길 바라고 추천영상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